미추홀구와 남인천 방송이 6.25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유공자 500여 명이 남인천 방송의 서비스인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 등 방송통신요금을 전에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미추홀구는 앞으로도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